아 아 아 아 얘를 빼고 아 아 원단에 가까운 거래 줘요 아 체력탄이 올라가야 할지 모르겠어요. 고맙습니다. 대한민국 재수의 1세대 보컬 싶은 박성현 씨의 목소리입니다. 대신 최대의 노래를 다시 할 수 있으실 거라고는 도저히 저는 상상은 없습니다. 대한민국 재수의 1세대 보컬을 시작합니다. 대한민국 재수의 1세대 보컬을 시작합니다. 대한민국 재수의 2세대 보컬을 시작합니다. 대한민국 재수의 1세대 보컬을 시작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